왜 이렇게 잠을 못 자? 아니,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. 오빠 자. 내심 기대했었지? 10년 전 살인사건. 범인 잡을 수 있을 거라고.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. 그래도 뭐 이번 사건 우리 오빠가 버린 일 아닌 걸로 판명됐잖아. 그리고 감사관실 내사도 종결됐고 말이야. 시원아. 시원아. 싹싹한 척 안 해도 돼. 예전에 분노에 차 있고. 과일갈했던 너를 보면. 마음이 안 좋았는데. 싹싹한 척하고. 괜찮은 척하는 널 보니까. 더 마음이 안 좋아. 시원아. 오빠. 나 이 긴 싸움 언제까지 해야 할지 생각하면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일하다 지쳐버릴까 봐. 너무 무서워.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데. 나 이 긴 싸움. 나 우리 친척할까 봐. 괜찮아. 시원아. 안 괜찮아도 괜찮아. 그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. 얼마든지 지쳐도 괜찮아. 시원이 괜찮아. Kia. 뱅하다. 엄마야. 나는 이 긴 싸움.